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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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많아 이렇게! 짐이! 체력이 왜 이렇게 한다 나 진짜 짐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 계속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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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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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버릴거야 어 진짜 빡셌다 아아 와 나 모듈있다 모듈 나 이제 모듈 쓸 수 있다 오 진짜 빡셌다 어 도용 수정으로 바꿔야겠어 여기다 슬롯이 있는 아이템을 어떻게 브룰로 아이템을 개조하고 고 뭐지? 그러면은 이제 레벨 11짜리도 나올 수 있겠네 레벨업하면 조졌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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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네 그냥 난이도 어려움이 아닌데 난이도 저기 그 나이트메어인데 나이트메어 조졌네 악몽인데 악몽 난이도인데 좋았어 망했네 망했어 에이전트 우리 비디오 보내고 충격적인 영상이 들어왔대 아 그거 깨면 줘 충격적인 영상 보면은 꽤 충격적이야 그래? 한번 볼까? 나가면 되나? 아이템 먹는거 없는거? 여기 아이템 없어 영상 어디서 봅니까? 클래스시 눌러서 정보에서 탭누르고 있어 탭누르라고 있으라고? 여보세요 뭐 어떻게 본 아아아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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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렇게 조마무는 또 버려졌다고 한다 빠른 이동하면 돼 와아 이거 뭐야 두명 뭐야 잡으려고 쟤네 두명 잡으려고 뛰어가는거야 저거? 뭐 어떻게 하려는거지 어우 어우 좀비 때 같애 어디 재미있게 놀아볼까 그러는데 어우 어우 극형 카메라에다가 와아 어 야아 어 그래피 깨진다 극형 오 오 왜이래 그래피 아 이런거 좋다 이런것도 볼 수 있구나 점점 재밌어질거 같애 잠깐만 나 미안한데 안전가고 좀 가야겠어 형 내가 말했잖아 험트만 좋으면 뭐해 기가인터넷이 아닌데 아니 뭐 CF 광고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CF 광고하는 줄 알았어 어 음 CF 광고하는 줄 모듈을 어떻게 장착하는거지 그거? F 자 여러분들 저희는 다음 미션은 보안동 해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보안동 해제? 아 보안동 해제 미션이 아니라 니가 가서 하는거요 아 미안합니다 보안동 해제 미션 조졌네 한시간 한시간 하겠네 거기 보습 없애니까 조심하세요 예예예 조졌어 일단 해제는 해야지 그래도 고맙습니다 다들 이제 좀 저거 저거에 볼일 보시고 바로 나아계세요 바로 다음 미션 가야되니까 우리 세상을 구해야되니까 아시겠습니까 나루토에서 컨셉이 또 군인이 됐어 우리 원래 디비전이야 우리 세상 구해야되 어? 이거봐 이게 또 시민들이 또 이렇게 또 처맞았잖아 처맞았잖아 그래 그 처맞은 시민들 복수하러 가 그래 그래 복수국이지 이거는 참고로 복수국이지 이거는 참고로 아직도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뒀어요 여긴 겨울이잖아요 여긴 겨울이잖아요 여긴 겨울이잖아요 지지스 요즘 게임들 보면은 겨울 그래픽이 많습니다 왜냐면 피직스를 잘 표현하려면 눈빨을 날리는게 최고거든 그래서 피직스 자랑하려고 우리 피직스 이정도 시스템 쓴다 이정도 엔진 쓴다 짱이지? 빨리 해라 하면서 다 다운 그래 됐잖아 이리 와 기간단총 너무 이상해 우리의 장음은 우리에게 가장я 위험한 내용이 중요한 장랑이 이 지역에 있는 곳에 래이크를, 청소, 아, 기간단총 너무 이상해 잠깐 잠깐 스토리에 집중하겠습니네 기본적으로 이 놈들 이 놈들에 그냥 뭘 하고 싶고 죽고 싶고 우리가 끊고 버리기로 하네 이 지역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일을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청소할 수 있는 곳에 아, 알겠지 식량을 주기 위해서 지역을 청소하라네 이런 지역은 베네테즈가 대장이었구나 너희들이 대장이였다는 생각에 오죽하지 않으세요. 그냥 너의 동료들에게 말하지 않으세요. 캡틴, 우리 동료들이예요. 그럼... 그럼... 너의 동료들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생겼어? 네. 너의 동료들에게 알게 된다. 왜 그렇게 생겼어? 아니, 꼭 자기 동료들에게 아끼는 애들이 꼭 마지막에 뒤통수 치거든. 너 필요해. 어, 레벨 7 됐네. 나 안 되겠어? 뭐가? 나 스나 쓸 거야. 다 스나 가는 거요? 아냐, 스나는 나 혼자 하면 충분해. 기간단총 못 써먹겠어. 데미지가 쓰레기야. 자, 다음은... 어, 잠깐만. 튜토리얼 부서 조직 업그레이드. 이게 뭐지? 되게 되게 복잡하네. 갑자기. 그 조직을 업그레이드 해야지 니가 스킬을 배워. 지금 이건 뭐 못하는 거니까... 난 좀 이런 게 좀 약해. 이해력이 필요한가? 아니, 그게 아니라 복잡한 거 자체를 이해하고 싶지 않아. 게임은 즐기고 싶어. 나루호도... 아... 어... 일단은... 다음 미션 갑시다. 음. 흠... 흠... 지하 안 치서 어때? 최소 관장 레벨 6인데. 하지 않았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나오세요. 응. 갑시다. 허즈슨 난민촌이 아니라... 메디슨 야전병원 아니고... 지하 안 치서? 어, 지하 안 치서. 허즈슨 난민촌 가면 안 돼? 왜? 나 안 했어 그거. 아니... 지금... 여보세요? 이것도 그거야. 이것도 어차피 메디캐스트인데? 아니... 그래도 지금 뭐... 어찌됐든... 어... 어디 있는 애야? 어... 그거... 우체국 바로 뒤에. 우체국이 어느 쪽이지? 너... 네가 지금 나온 거... 네가 지금 나온 그 집이 우체국이야. 여기서 우체국에서 우체국 바로 뒤에? 어. 아, 이거? 이건 권장레벨 7인데? 응, 맞아. 좀 높은데? 너 7 아니야? 그러긴 한데... 어디로 가? 그러면... 어차피 권장레벨 7이라도 어차피 몬스터 레벨 10자리 나와. 그래, 그래, 그래. 그러네? 아무리 권장레벨이 낮아서 지금 몸은 다 10자리야. 그러네. 이거 보냔니게 좀... 민폐를 좀 끼치게 됐습니다. 빠른 이동으로 가야겠다. 어디 허드슨 난민촌이야? 어, 허드슨 난민촌으로 오세요. 난 뛰어가기 싫어. 빠른 이동할 거야. 아... 나도 빠른 이동 가야 되는데 나... 너희들한테 빠른 이동해야겠다. 하여튼... 난... 로딩 느려도 빠른 이동할 거야. 거의 기생충. 하하하하 많이 오세요. 어, 알았어요. 왔습니다. 로딩이 빠르지 않아. 먼저 진행하고 있으면 제가 바로 따라갑니다. 멋있게, 멋있게 딱, 멋있게 진짜 미션하는 것처럼 딱 와야지. 아니지, 길 좀 뚫어놓으세요. 저 좀, 저 좀 쉽게 가고 싶어요. 아니, 게임을... 게임을 왜 사셨어요? 하하하하 게임을 왜 사셨어? 편하게, 편하게 게임하려고. 게임은 안 하려고 하시네, 그냥. 야... 빌 붙으려고 샀지, 아주 그냥. 아유... 편하게 좀 합시다, 여러분. 난이도는 어려움 하지 맙시다. 하하하하 너무 어려우니까... 왜? 이거 보통 하면 또 너무 쉬워. 그래? 응. 너무 쉬운가 너무 어려움이야, 이건. 보통이랑 어려움이... 이름만 그런 거지... 이게 저거야. 쉬움이랑 보통이야. 근데 이게 수정이 안 돼. 왜 안 돼? 난이도 설정. 미션 재시작. 매치메이킹. 빠른 매치메이킹. 미션 재시작.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G 누르고 있는 거. 어, G 누르고 있는 거. 아... 난이도 어려움으로 바꾼다? 어. 다시 한번 확인.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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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래. 끝까지로 가자. 어려움으로 가, 난이도 어려움. 이거 난이도 어려움으로만 깨면은 도전까지도 있어. 어, 맞아. 우리는 최고 난이도로만 가자. 우린 무조건 최고 난이도 컨셉으로 가자. 어떤거든. 어, 나 따라오세요. 갑시다. 이 위에서. 아, 여기? 응, 여기. 어, 여기 아까 했었는데? 어, 갔어. 어, 나 혼자 한 대네 여기. 너의 플레이 봤어. 뭐야 이거! 녹화는 안 했거든. 내가 따로 한번 해본다거든. 그래. 어차피 녹화 안 했던데니까 하자. 야야야야야! 야야야! 어, 거기 밑에 한 명 있어요. 어, 여기 엄청난데? 어, 여기 엄청난데?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아이들이 기세가 좋네. 갱크령, 갱크령. 갱크령 조졌다. 갱크령 조졌어. 어, 어. 오케이. 엄폐, 엄폐, 엄폐. 여기 개빡제. 조심해야 돼. 여기 나 어려움을 혼자 깼었어. 하지만 걔네들이 레벨 10으로 다녔잖아? 나도 혼자서 깼어. 그러네. 걔네들이 레벨 10으로 다녔잖아, 얘들아. 그래. 그러네? 하지만 그만큼 나도 강해졌다. 너만 강해졌지. 그러네? 일치모죠. 아니, 어떡해. 야, 일반 몹이야. 이걸 어떻게 시청자들이 와닿게 얘기해줄까, 이 난이도를?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그래, 야 이렇게, 이렇게 말하면 쉽겠다 우리 멤버는 브론즈인데, 롤을 하는데 상대가 랭크 게임에서 지금 골드 만났어 다섯명 약간 그런 느낌 트로튼 던져요! 와아! 우와... 와우 와 체력 따는거 미쳤어 원패에서 싸우는게 거의 의미가 없어 이렇게 체력이 달아 일로와 일로와 아냐아냐 거기서 일어나면 내가 바로 힐 쏴줄게 그렇지 아 나이스 어 땡큐 어 처음으로 도움이 됐네 아아아아아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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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날랐어 터렛 그치 터렛 설치에 소환술 이거 뭐야 아씨 오케이 오케이 어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개몰로 온다 또 뭘 이렇게 물어 안되겠다 나 터렛 뒤에 숨어야겠다 징그럽다 징그러워 야 와아 쟤네 무슨 방패에다가 무슨 뭐 도끼같은거 들고와 저기와 살려줘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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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도망 개잘가셔 어우 야 이쪽으로 은폐 노답이고 나루토 지금 하고있어요 어마악 형형 화둔 막아 화둔 막아 화둔 막아 화둔 막아 화둔 막아 형 할수있어 내가 도와줄게 또모다치 닦아라 됐어 이제 내가 간다 저격 처음 총알 다 썼어 하하하하 야 이거 엘리트인데 엘리트 엘리트 뭐라도 해봐 뭐라도 해봐 뭐라도 해봐 뭐라도 해봐 야 쫌아아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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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악 와 미쳤네 내가 가고있어 내가 가고있어 어 자리좋다 자리좋다 어 자리좋다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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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치료한거야 지금 이거 뭐야 어 렉 걸렸어 치료가 안돼 렉 걸렸어 치료가 안돼 게임 개 이상해 UB 소프트 개 엿 먹어 뻑킹뻑킹 USA 어 내가 그랬어 아까전에 어 나 치료가 안돼 아 내 마음을 이제 쪼금이라도 알겠지? 총알 다 달았다요 수고해요 이번판에 우리는 희망이 없는거 같다 아냐아냐아냐 마모라 뒤로와 마모라 뒤로와 마모라 나한테 글로 가면 안돼 뒤로 빠지세요 어딨어 형 어딨어 어 오케오케 간나가가가 좋게 말할 때 뒤로 빠지세요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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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가 싸워 이제 아니야 싸워 와 제발 아니야 난 형을 믿어 이렇게 쏘면 안맞지 어 안맞지 당연히 와아 어 폭탄 어 뭐야 어 어 엉거 Q.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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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빨리 기어와 아니 나 죽었어 나 이미 나 이 세상 사람 아니야 나 지금 빨리 와서 살려줘 사망이야? 어 나 사망했어 옆에 있어 옆에 있어 옆에 있어 형 뒤에 있다고 뒤에 오케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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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릴 수 있잖아 다 잡은 거 같아 아니에요 아니야? 안 잡았어? 아니 나 다시 태어났잖아 왜 다시 태어났어? 아니 제한 시간 안에 살려야 된단 말이야 다 조용하고 나한테 와 다 조용하고 나한테 여기 아이템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다시 다시 내려가니까 기다려 좁으니까 줄 쓰세요 빨리 비켜씨 아 맛있다 비켜씨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아 이럴게 여긴 뭐 템 좀 좋은 거 안 떨어졌나?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이게 다 보이는 게 다르지 않아? AK47 떨어졌네 여기 총알있어 총알 만땅이야? 봐보나? 총알있고 여기 아이템있다 만땅은 아닌 거 같아 아이씨 또 막지알라고 또 개같은거 어딜 막을려고 나 화장실 좀 갔다올게 아니 남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허헌 진짜 빡친다 자라 아하하하 아니에요 진짜 빡친다 하하하하 아니에요 어 오늘 짐쿠라 이미지 조졌다 진짜 아 잠깐만 나 저 옷 좀 입게 옷 좀 입어야겠어 템 정비해 템 정비 템이 너무 높은 템들이 나와가지고 바로 착용을 못해 레벨 10짜리 아이템 떨어져 혹시? 아니 그정도는 아닌데 너 네 레벨에서 맞춰서 떨어질걸? 그치 자기 레벨 맞추는거지 어 꽤 높아 지금 그래도 가자 아 잠깐만 나 개조 좀 할게 일요일날 하세요 기도는 개조한데 개조 개조한다고 했잖아 누가 기도한대? 아 개조한다고요 미안합니다 누가 기도한데? 거 막 달려가더라 막 달려가더라 막 달려가더라 저 트랩 빨지 말고 이거 이런거 트랩이니까 이런거 예예예예예 여 앞에 여 앞에도 알아요 알아요 어 아는거 맞아? 응 맞아 맞아 나 깼다니까 여기 미안해 내가 내가 형 달릴때 쏴버렸어 복수했어요 반드시 으왁 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예예예觀 개 빙대어 아니 개 어 방향 관광 상실 했잖아 아니 지금 뭐하는 거야 아 개라 이 어디야 어디야 이쪽이야! 이쪽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비행기에서 불 난 것 같다 느낌이 아 이구나? 컨셉 우어졌다 여기 아이템 있지 않을까? 여기 안 가본 것 같은데 근데 뭐 어차피 뭐 필요 없잖아 지금 좋은데 만나볼텐데 아 아깝다 헤헤헤헤헤헤헤 여기 틈킬 맵이구만 완전 저쪽으로 가면 뭐 있지 않을까? 저렇게 지뢰까지 있는 거 보면? 어디? 거기? 거기 그냥 오는 길이야 나 거기로 왔었으면 나를 얻어 갑시다 가세요 빨리 아 미친 거 좀 거 좀 피 좀 보고 갑시다 거 좀 맵 좀 보고 갑시다 리딩 좀 하면서 사람이 그렇게 급해서야 하여튼 한국인이란 저깄다 애들 전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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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diculous 혹시 fails 아니 이거 뭐지? 뭐야? 으.. 저거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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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화면에만 그래? 아 그래? 아 이게 두 명이냐?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러는거야 전방적 전방에 적 일곱 명 아니야 아니야 세 명에 세 명에 던 네 개 아무튼 형을 믿을 수 없어 야 털에 더 시끄러워 여기 있었으니까 이 개 시끄러운거 이거 하아 와아 불파티 오졌다 야아 불에 꾹 굽는 것 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잡았고 그렇지아 MG4000 뜨네 와이입 계속해서 들어갑시다 음 어 감지된 위험 요소 두 개 그쪽으로... 조심해서 가고 뭐야 이거 안 넘어가 아이템이다 쓰읍... 아... 값이다